네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체험은요. 이색 자전거입니다. 독특하고 신기한 자전거는 어찌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 중에서 제일 끌고 간 제가 이 자전거를 보십시오. 이 몇 대인지 엄청나죠. 제가 힘든지 모르고 그냥 와이프는 마냥 힘이 났습니다. 그런데 저 심정이였네요. 자전거 지금 몇 대 끌고 가는 거 보세요. 10대 넘어 보이는데요. 많죠.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고생하는 거죠. 보고 있으니까 아주 속이 오래돼 아주 속이 오래돼. 우리 시합 한번 할까. 그래 시합하자. 자 승부에게 발동한 우리 부부. 네 무슨 시합인가요. 기장하죠. 연우초리. 우리 아들도 줄여져 항상 하죠. 힘차게 출발. 초반 막상 막 하나 달리는 딱 하지만. 빤. 남자인. 정확해. 일수가 없죠. 그럴 때 이겨요. 이겨야 됩니다. 알았어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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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